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결혼 발표 후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26일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계정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보려면 팔로우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며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트위터 등에서는 유재환에 대한 폭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폭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해당 폭로 글의 유땡땡씨는 유재환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폭로자는 유재환이 무료 작곡을 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먼저 유재환에게 작곡을 의뢰했다고 하며 이에 유재환은 세션비 20만원, 녹음비 20만원, 믹스비 80만원, 마스터링비 10만원은 따로 내야 한다며 총 13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130만원이 선입금되면 함께 곡 방향성을 조율해 4일 이내 가이드 버전으로 음원을 들려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10일 이내에 유재환 혹은 A씨가 직접 가창한 버전으로 최종 음원이 완성되며 음원 수익은 A씨가 100% 가져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콧장 유재환에게 130만원을 입금했지만 곡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먼저 낸 돈 역시 다시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유재환이 밥 먹을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해 추가로 23만원을 더 빌려줬지만 이 역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재환이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이유로 모친의 심근경색 등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재환은 A씨에게 A씨는 모를 것이다. 제가 A씨 얼마나 기다리고 설레고 좋아하는지 진짜 모를 것이라며 A씨는 나랑 스킨십하는 상상한 적 없느냐 나는 있다.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가까워지다 보니 저는 있다 등의 성액스롱으로 보이는 발언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사례의 사기 피해자가 더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단톡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MBC 실화 탐사대에서는 해당 단톡방에 들어가 유재환의 유무영에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의혹들에 대해 취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재환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 나오기도 했고 다이어트로 체중 30kg을 감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재환은 착곡가 정인경과 결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터지자 26일 유재환은 인스타그램 비공개를 풀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재환은 먼저 음악 프로젝트에 관하여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꿈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인 줄만 알았던 재능 기부 작곡 프로젝트를 믿고 맡겨주신 신뢰를 저버리고 일부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상처로 남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중첩하여 생겼고 그러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콕 작업은 진행은 되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본회 아니게 자꾸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며 불편을 드렸다며 그동안의 환불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시는 작업물을 전달 드리기 위하여 다시금 최선을 다할 것으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업무 처리를 할 예정이므로 약속 지키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공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피해를 끼쳤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저의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금전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DM이나 따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액스런 관련해서는 억울하다며 전혀 그럴 일 없고 사귈 만큼 가까웠고 그런 와중 오구가구 대화가 19금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 부분만큼은 악의적 편집이나 마치 저만 잘못한 것처럼 몰려가지 않길 바랄 뿐이며 이성분과 음악 작업하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 명이라도 더 음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상하겠고요. 제 뜻과 다르게 흘러간 점도 지나친 이슈와 관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좋은 일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얼마 안 돼 삭제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꼭 작업이 미루어진 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고 크다면 크고 착다면 착겠지만 작업을 못할 것 같으면 130만 원을 다시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 이슈화되고 취재가 시작되자 그때서야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проблем은 parler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If은 여러분과학의 정서는 없잖아요. 저의 입구책은 아직 안 Narration과 의문에 Lady가 미소 한 명이 심해진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